어 하겐 요새 무기고 비밀번호 개이득이야 개이득이야 그 사이에 또 무거워졌어 잡동사니에 설마 비밀번호가 있진 않겠지? 아마 기타에 있을거야 어? 설마? 아이 미친 뭐라 어떻게 한거냐 잠깐만 내 모드에서 뭐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진거죠? 뭐가 하나 빠졌어 여기서 그러면 모드 어 그래그래 모드 모드로 집어오면 된다 그래그래 야 잠깐만 이거 내가 얘한테 줬나? 그러면? 인식표 이건가? 기타에 없는데? 다 줬는데 없는데 핵무기 사령관 이건가 아무튼 여긴 없어요 넘겨준거에는 없어 여긴 없어 음 음 자자자자자자 나와봐 그러나 가갖고 애짱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 놈이군 그건 징찰해주지 하지만 넌 지금 니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발을 들인거야 멘트는 또 세게 하네 저장하게끔 뭐야 저거 뭐야 니네 죽고 싶어? 77%입니다 이거 너무하십니다 이거 사깁니다 이거는 진짜 개사깁니다 말도 안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데미지 왜이럽니까 사깁니다 이래저래 체력 다는건 똑같구만 와 이 미친 와 이씨 이씨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나온다 이 이거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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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체력빨지 않을거야 난 체력빨지않고 잡겠어 나라면 할 수 있어 여기서 이걸로 게임을 끝낸다 남자라면 한번쯤은 도전한다 좋았어 이거지 이거지 난 아직 살아있다 그래 다시 난 잠을 자러 가겠어 이러면 이러면 개이득입니다 뭐 좋아서 1시간 잔다 이러면 난 이제 풀피된거거든 게임은 이렇게 해야됩니다 응당 잘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인생을 느끼며 어? 게임에서도 딱 그 어? 진짜 이런 손맛 이런걸 느꼈을 때 아 나도 하고싶다 이런거 느끼는겁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게임하시면은 그냥 보는거만 할 수 밖에 없죠 저같은 놈도 있어야죠 하아 켈로그가 계속 날 저장하게 만들어 어 어 이것도 뭐 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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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대놓고있네 앞에 95%인데 믿는다 야 그렇지 저 치명타는 켈로그를 위에서 남겨두겠어 이것도 잘 수 있나 어 좋아 아아 자 그냥 자 어 1시간 자 켈로그 진짜 친절하다 나 여기 가이 여기 오는동안 몇시간을 자면서 오는거니? 얘는 자지도 않나봐 지가 긴장한거 아니야? 죽을까봐 켈로그가 어 더 쫄리겠는데 나이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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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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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진짜 이거 한 발 더어어어어어 뭐야 이거 또 있어? AP 다쳐야되요 어 미안하다 빨리 끝내줄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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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로그도 어이없지 얘 도대체 언제 오는거야 이러겠지 그런거야 약속시간을 약속시간을 한 5시간 늦은거야 거의 내일이죠 저녁 약속 잡으면 5시간 뒤면 내일이야 어 또 걸리겠다 시간 음 우리 로제니는 죽지 않아요 나이스 정제된 물 좋아 오우 야 좋다 좋아 니가 이겼어 난 바로 앞에 있다 신스들은 공격하지 않을거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쫄았네 쫄았어 이거 100% 쫄았죠? 말하는 멘트 보세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인을 죽인 놈이랑 얘기할게 있겠습니까? 몸으로 얘기를 해야지 응당 이거는 무장해서 가야돼 대화할 각이 안나오는 놈이지 야 분위기 왜이래 이거 몰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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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어 이거 몰라? 이거 나중에 얘네들한테 싸먹히는거 아냐? 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화가 여기서 숨어서 하자 일단 얘를 죽이기 전에 아들을 아들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어 어디있어 내 아들 나를 조종하는 녀석들 아니 애가 아니 애가 얼마나 된거야? 나이가 어디있어 뭔 소리야 이거 죽여야 정신 차리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근데 결국 또 한판하네 일단 다 물어봐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래서 어디있어 어? 이 인스티튜트 내가 어딨어 내가 어딨어 흠 너네들이 나를 찾는다고? 너네들이 나를 찾는다고? 인스티튜트 너도 완전 실험 대상인가? 자비는 없는 너네들 넌 넌 넌 넌 세밋아 아들 넌 대상 넌 넌 넌 넌 뭐야 얘 은신, 은신이 있네? 어어 잠깐만 아퍼아퍼 야 얘 은신이 있어? 그치 맞나? 팀을 두개 빨어 그냥 이 자식 근데 나한테 강하게 맞았어 여깄다 여깄다 켈로그 이 자식아 넌 넌 임마 어어 어 여기서 이 정도는 먹어줘도 돼 사실 먹었어 팀패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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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미친 어어 야 이거 아닌데? 팀에 두개 빨고 야 이씨 얘네들 그냥 근접으로 다 싸우는게 낫겠구만 아예 어 얘네들은 그냥 근접으로 가야겠어 근접으로 야 안되겠어 이거 야 이새끼들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출탄까지 써? 아 이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차라리 다시 싸우는게 낫겠는데 이 팀이 너무 많이 썼어 야 이 자식 원펀맨이다 원펀맨 원펀맨 이 자식아 결로그 어딨어 결로그 어딨어 어디있어 이 자식아 어디있어 원펀맨이야 이씨 결국 주먹으로 다 싸우게 하지 이게 나는 총을 들 필요가 없는거 같아 이게 나야 그냥 이게 맞아 나한테는 그냥 게임은 개같은거 그냥 무조건 주먹이야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폴아우스 원펀맨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 아 총 안들었으면 스팀팩 이렇게 많이 안썼어 진짜로 그냥 바로 주먹들었어야 돼서 아 어이 개이득이네 이거 30이나죠? 권총이 그렇게 해자라매요 치명타를 가하며 액션 포인트를 회복한다 뭐야 총알이 한발밖에 없는 총이야? 이런 있으나 만한 총인데 켈로그의 단말기 비밀번호 좋다 인공제어 수족 구동기 인공제어 고통 억제기 인공제어 두뇌 증폭기 스테이스보이 뭐 다 얘는 다 가져가야되네요 이 자식때매 너무 많은 피를 잃었어 안되겠어 좀더 현명하게 게임을 합시다 이거는 여기서 침대가 있으면은 이따 저장 저장 스티비 하나 빨자 그냥 어 스티비 많다 스티비 하나 빨고 어 스티비 많았네요 어 어 아 그러네 이상자네 켈로그의 단말기 잠금해제 좋았어 뭔지 보자 비밀번호 필요 오케이 보안문 제어 열어 기다리고 됐어 어 열렸네요 일단 여기부터 나이스넬 45 구경 대미지 26 이거 괜찮은데 어 이거 괜찮은 총 같은데 생각보다 가만있어봐 이 총 자 한번 봐야겠어 어 굉장히 좋은데 어 이거거든 이건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26이야 내가 원래 쓰는 소총보다 음 나쁘지 않은거 같애 이거 즐겨찾기한다 총알도 되게 많아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음 그래그래그래 이거랑 바꿔 원래 썼던게 이거냐 어 뭐야 아 근데 이건 뭐 어 총알이 얼마 없으니까 아 무겁다 로제나 로제네 로제니 어디갔니 로제나 기다려라 에이 이제 교환하자 자 기타템 이제 다 줘도 되겠어 아 잡동산이 줘야지 잡동산이래 됐어 됐어 됐고 한숨 자? 그게 현명하긴 해 이렇게 스팀팩 하나를 날려내요 여기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 생각보다 템이 많아 보여 그렇지 스팀팩 있구요 머리핀 박스 있구요 회로기관 있구요 개 헤자구요 퓨즈 있구요 스팀팩 혈액팩 있구요 퓨즈 귀검사기? 센서 우와 반전 혜자였네 오케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와서 타밍하고 가면 되겠어 아니 암호까지 넣어서 온대 템이 이렇게 없단 말이야? 어? 아 그게 아니야 왔던데인거 같은데 얘네들 쓰러져있는거 보니까 아 그냥 가라는거 아니야 나가란 얘기네 지금 이거 그러네 이런 젠장 어 션이란 소녀를 성공적으로 인스티튜에 넘겼고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변절자들에 대한 추적 지연군의 집결 하겐요세를 확 못하놨네 하겐요세에 확보라는 새 지령을 전달됨 머지않아 움직일 것임 뭐야 변절자들에 대한 추적? 지연군이 집결해? 아 인스티튜트가 튜트가 이제 저거구만 핵심이구만 오케이 이제 여기서 볼건 다 본 것 같다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일로 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안되네? 음 저기다 저기 아니면 여기에 아 이쪽 이쪽으로 나가라네요 가자 로제나 가자 아냐아냐 로제나아아아 아니 어이 그래 어 그래 어 어우 야 반전 십반전이 있을 뻔했다 어 계곡이 추가될 뻔 어 을림 드랩 을림 드립 좋았어요 최상층이네 한번 뭐 있는지 보자 문 열어 오케이 됐구요 포탑 제어에 혹시 모르니까 어 다섯개가 있네 비활성화 시켜 이런게 포라우 처음하는 사람은 진짜 어렵더라 적응하기 전까지 저기 쉽지 않아요 적응하기 전까지 저기 쉽지 않아요 지도에서 여기가 아니야 목적지가 니가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하아 하늘 이미 떴는데 흐흫